안녕하세요. 6월 22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8장 14절에서 27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러자 그 천사는 그런 일은 2300일 동안 계속될 것이며 그 후에야 성전이 복구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였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려고 할 때 갑자기 사람 같은 형체가 내 앞에 나타났다. 그때 나는 을레강변에서 가브레헤라 그 환상의 뜻을 이 사람에게 말해주어라 하는 음성을 듣게 되었다. 그가 가까이 와서 내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그가 나에게 사람의 아들아 그 뜻을 깨달아 알아라. 이 환상은 세상의 종말에 관한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가 나에게 말하는 동안 나는 의식을 잃은 채 땅에 엎드려 있었으나 그가 나를 어루만지며 일으켜 세우고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진노하실 때 일어날 일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 환상은 역사의 마지막 사건에 관한 것이다. 내가 본 그 순냥의 두 뿔은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왕들이고 털이 많은 그 순념소는 그리스를 가리키며 그 순념소에 두 눈 사이에 난 큰 뿔은 그 나라의 첫 번째 왕이다. 그 뿔이 꺾이고 대신 나온 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내 나라를 가리킨다. 그 어느 것도 처음 나라보다 강하지 못할 것이다. 그 내 나라가 멸망할 때쯤 되어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할 것이며 그때 아주 엄격하고 책량이 능한 왕이 일어날 것이다. 그는 대단히 강력할 것이지만 그 권세는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가 장차 무자비하게 파괴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할 것이며 하는 일마다 성공하여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할 것이다. 그는 기만술에 능하여 속이는 데 성공할 것이며 자신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다.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가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만앙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는 사람의 손 하나 닿지 않아도 멸망할 것이다. 이미 너에게 설명한 대로 2,300일이 지나야 성전이 회복될 것이라는 그 환상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먼 훗날의 일이므로 너는 이 비밀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혼자 간직하여라. 그러고서 나 다니엘은 실슨 상태에 빠져 여러 날을 앓다가 그 위에 일어나 왕에 맡긴 직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나는 그 환상을 보고 무척 놀랐으며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본 말씀입니다. 어저께 이어서 이제 막 뿔도 보고 공격하는 것도 보고 여러 가지 환상을 보는데요. 엄청나게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어려웠는지 다니엘은 막 땅에 엎드려서 그 환상 앞에 있었습니다. 종말을 본 다니엘은 천사가 그것을 해석해주는 그동안에도 너무 놀라서 다니엘은 막 기절까지 하지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렇게 환상을 보면서 그 환상에 앞으로 일어날 어떤 두려움과 떨림 나라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보고 너무 놀라서 두려워 떨었지만 요즘은 우리는 이런 환상을 보지 못하더라도 SNS나 TV를 통해서 세상의 어지러움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떨 때는 모르는 게 약은 아닐까 할 정도로 너무 많은 정보가 많이 들어오고 그 정보로 인해서 오는 두려움과 공포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사실 당장에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가 피부로 더 와닿는 건 기름값이 막 올라서 주머니가 막 우리의 주머니 사정이 어렵게 되고 또 물가가 너무 올라서 두 개 살 물건을 두 개 살 돈의 그 물건을 한 개밖에 못 사게 되는 그런 경우 또 전쟁이 여기저기에서 막 나고요 난민들의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여기저기에서 불안과 어려움 두려움들이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이걸 보면 그런 SNS의 소식이나 TV나 뉴스를 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두려워서 정말 기절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 삶은 또 어떨까요? 친구 사이나 동료들, 직장 동료나 가족 간의 관계 뭐 그런 어려움들도 있고 또 나에게서 오는 어떤 신체적인 정서적인 고통도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 말씀도 앞으로 닥칠 환란과 그런 어려움을 이제 감당을 뭐 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고 그 보여주심으로 해석도 하게 하시고 보게 하셨죠. 우리도 다니엘처럼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우리가 마주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엄청난 이야기를 듣고 막 기절했을 때 천사가 다니엘을 어루만지면서 일으켜 세워준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우리가 불안과 어려움에 기절할 만큼 힘들 때 성령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신뢰하고 있습니다. 오늘 27절의 맨 마지막을 보면 결국 다니엘은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니엘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오직 평소처럼 일하고 매일 세 번 기도하고 밥 먹고 자고 쉬고 하는 것 외에는 다니엘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불확실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살려주시고 이끌어주시는지를 보고 기다릴 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뭘 해야만 하나?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지? 막 그런 고민들을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얼만큼 있을까요? 다니엘이 이 환상을 해석해주는 천사를 통해서 들어도 그 뜻을 알 수 없는데 하물며 우리는 그 뜻을 그 환상을 보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불확실성 속에 들어가 있을 때 가끔씩 이것이 무엇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라고 어려움이 봉착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다니엘처럼 우리도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되진 않을까 그리고 평상시처럼 다니엘이 이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냥 우리가에게 맡겨진 하루를 살아가는 모습 이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사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해서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러 오시는 것도 아닐 테지요. 그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나오셨고 인정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의 고통에는 다 다르고요.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의 우여곡절들은 각양각색으로 다 다른 인생을 살고 있고 알 수 없고 난감함에 봉착하고 불확실함에 두려워 떨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오직 하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더 우리의 인생을 하루 더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그냥 다니엘처럼 오늘 하루 사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오늘 하루를 충성이 살 때 그냥 열심히 살아갈 때 우리의 삶으로 그냥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심을 그냥 바라보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주심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없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주인 되심을 신뢰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어떤 두려움과 불안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봉착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니엘의 그 환상을 보고도 해석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니엘을 못 알아 듣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 이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헤아리고 알기 위해 애쓰기보다 하나님께서 이 순간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분을 신뢰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며 오늘도 평안한 하루의 삶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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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